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죠? 이렇게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지연입니다 네 벌써 그 AMSRC 연구캠프가 5회째를 맞아왔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무엇보다 이렇게 다양한 학교의 학생분들을 온라인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침치료 진통 기전에 관한 전 임상 연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간략한 배경 소개에 이어서 침치료의 통증 조절에 관한 전 임상 연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침치료의 통증 조절과 관련된 연구 현황 그리고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침 통증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원페이지짜리 서머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강의 중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줌 대화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침 진통 연구 중에서도 전 임상 연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먼저 전 임상 연구는 왜 필요할까요 네 아마 오늘 이 연구 캠프에 참가하신 분들은 모두 전 임상 연구의 필요성에 있어서 이미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의학이나 침치료가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뭐 우리 모두 자신 있게 네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한의학적으로는 한의학 용어를 사용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침치료의 기전을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침치료의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 임상 연구 같은 경우는 침의 치료 효과 중에서도 특이적인 효과를 규명하기에 용이하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특이적인 효과를 밝히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 대상 연구에서는 밝히기 어려운 여러 가지 기전들 예를 들면 조직 내에서의 여러 인자들의 변화라든지 이런 세부 기전들을 규명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 임상 연구가 침 기전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한의학과는 다르게 침 연구의 특성상 전 임상 연구 중에서도 세포 실험보다는 동물 실험을 위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침의 특이적인 효과를 밝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앞에서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치료군과 치료를 받지 않은 다른 처치군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의원에서 또는 한방병원에서 환자를 보게 되면 보통 전후 비교 차이를 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치료 전에 비해서 치료 후에 환자의 증상이 이만큼 개선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녹색 삼각형이 나타내는 이 정도의 크기가 치료 효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치료를 받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자연치유 경과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치료 이외의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식습관이나 운동이나 다른 일반적인 치료들에 의해서도 증상들이 개선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대조근을 치료를 하지 않거나 또는 물리치료 같은 일상적인 치료만 진행한 대조근을 같이 관찰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근의 변화까지 감안해서 그 차이를 계산하면 이렇게 빨간 삼각형으로 보이는 이 정도의 크기가 치료법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디자인할 때에는 대조근을 설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조근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까요? 사실 임상연구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암호 처치도 안 한 그룹 그리고 침치료를 한 그룹을 비교를 하면 이 두 가지 그룹의 차이를 치료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침치료에는 우리가 침 자극에 의한 효과 이외에도 환자의 기대감이나 환자 의사 간의 관계에 의한 심리적인 효과와 같은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효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 효과라고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침의 특이적인 효과와 이런 비특이적인 효과들이 같이 섞여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비특이적인 효과와 이런 특이적인 효과를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그룹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이런 비특이적인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대조군 즉 플라시보군을 대조군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플라시보군을 추가를 했을 때 암호 처치하지 않은 군과 플라시보군을 비교했을 때의 차이를 비특이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플라시보군과 치료군과의 차이 이 만큼만 스페시빅 이펙트의 특이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치료의 정확한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플라시보 대조군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의 연구 주제인 통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통증에 관련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비특이적인 효과에 의해서도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플라시보 대조군과 치료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동물 연구 같은 경우는 임상 연구와는 다르게 이런 비특이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생활 환경들 그리고 시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엄격하게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보고자 하는 변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는 전임상 연구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침 연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침치료의 대조군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무처치군을 대조군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엄정한 통제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플라시보 대조군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치료와 동일한 과정을 똑같이 침 자극만 하지 않고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같은 양의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부를 뚫지 않는 그런 피부 표피만 자극하는 샴 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이외에도 경혈이 아닌 비경혈을 자극을 하거나 그리고 피부를 뚫고 자극을 하되 염전을 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이런 팬텀 마큐펑처라고 해서 침을 맞는 장면을 환자가 보게끔 해주면서 이제 환자가 스스로 나는 침을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특이적인 반응을 특히 이런 신경 생리학적인 반응을 유도해내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통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그런 변인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통증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통증 연구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환자들이 어떤 질환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많이 그 내원하는지 또는 입원하는지를 통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제가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2019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본 결과 마찬가지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환자들의 유형이 바로 통증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백페인, 로우 백페인이라고 하는 등 관련 통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즉각적이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침치료에 의한 여러 가지 효능을 비교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기전 연구를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질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최근 20년간 침 연구를 분석을 해본 연구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통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증이라는 질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통증의 기전과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통증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이나 이와 관련된 손상으로 발생되는 불쾌한 감각 또는 감정적인 경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이고 이 통증이 장기간으로 지속이 되면 이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뿐만 아니라 이 활동 제한으로 인해서 삶의 질 저하가 발생이 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불면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병발 증상으로 연계가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치료가 되어야 하는 그런 주요 증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통증 질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질환들과 병합되어 발생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좀 재미있는 부분이 성별에 따라서도 이런 통증에 대한 민감도나 치료에 대한 반응성, 작은 기전까지 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증이 전달되는 기전은 신경학적으로 보면 말초신경계를 통해서 척수,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이제 브레인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통증이 시작되는 이 말초 부위에서는 이런 뭐 브레드키닌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지 뭐 이런 히스타민이라든지 이런 염증과 관련된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서 말초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자극이 이제 뭐 척수 그리고 뇌로 전달이 되게 되어서 우리가 통증이라는 자극을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어샌딩 패스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다시 통증 자극이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을 디스탠딩 패스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뇌 부위에서는 주로 인슐라 콜텍스나 이런 그 안테리어 싱귤레이트 콜텍스 대상피질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로코스 코렐레오스라고 하는 청반 영역 그리고 해부학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알비엠이라고 하는 로스탈 벤트로 메디얼 메줄라라고 하는 연수의 복내책부 그리고 PAG라고 하는 페리아크덕털 그레이 또는 아미그달라 이런 부분들이 내 대뇌에서는 통증의 전달과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통증이 마냥 안 좋은 건 아니고 급성통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며칠 이내에 소실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질환의 범주로 삼는 것은 대부분 만성통증이 되겠습니다 만성통증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이런 생리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통증이 오래되게 되면 뇌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역의 이런 변화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경생리학 뿐만 아니라 약물학, 면역학, 심리학 이런 장래 미생물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만성통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치료법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질환들과 병합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울증이나 파킨슨이나 이런 말차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도 병합이 될 수 있게 되고 성별에 따라서도 이런 호르몬에 의한 차이 그리고 기전적으로 이런 뉴로이뮨 시스템계의 차이 그리고 오피오이드에 대한 반응성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통증 조절 기전에 있어서는 상행 경로, 하행 경로가 있지만 그 디센딩 패스웨이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디센딩 패스웨이 중에서도 뇌와 척수 쪽에 많이 관련을 하는 것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치료에 대한 통증 조절 기전이 얼마만큼 연구가 되어 있나를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리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편의 침 진통 기전과 관련된 리뷰 논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2014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 모두 사용된 경혈은 사실 비슷해요 족삼리 혈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겠지만 족삼리나 하지에서는 족삼리, 상거허, 양릉천, 곤륜혈 이렇게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사람에서는 추가적으로 삼음교나 음릉천 혈자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상지 혈자리에서는 합곡혈이나 후계혈, 양로혈 이런 혈자리들이 통증 조절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치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통증 염증성 페인이나 신경, 뉴로패식 페인이나 그리고 내장성 통증, 캔서 릴레이티드 페인 같은 다양한 종류의 통증의 조절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기존 연구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이 표를 보시면 이만큼 연구가 많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디가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나요? 스파이널 코드가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말초 부분, 페리페럴 부분, 스파이널 코드 부분 그 다음에 스프라 스파이널은 대뇌, 브레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걸 잘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아데노신이나 카나비노이드 같은 이런 약간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들 그리고 이런 진통 효과가 있는 물질들이 증가하거나 또는 이런 콕스2나 이런 IR1 베타나 이런 TNF 알파 같은 이런 염증을 야기하는 이런 물질들을 줄여서 통증을 조절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인에서는 조금 더 약간 다르게 CCK8이나 가바나 이런 인자들도 같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전침 같은 경우에는 자극 빈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관련되는 오피오이드 리셉터들의 기전이 달라진다라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기전을 굉장히 깔끔한 그림 하나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대뇌에서는 오피오이드 계열이나 NMDR 리셉터를 조절을 해서 진통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스파이널 레벨에서는 노르에프네프린 또는 세로토닌 계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이랑 관련된 인자들을 조절해서 진통 효과를 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뇌와 스파이널 코드의 신호들이 아래로 내려올 때 교감신경과 호르몬으로 크게 두 가지 루트를 따른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기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염증을 나타내는 물질들 이런 프로스타글란딘이나 이런 프로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들을 줄여서 항염증 효과 그리고 진통 효과를 야기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논문에서는 전침이 샴침보다는 우수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고 전침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으로만 자극하는 수기침을 비교를 했을 때는 효과가 비슷하거나 또는 전침이 수기침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도에 있어서는 고빈도보다는 저빈도 자극이 조금 더 진통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라는 결과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차이 나는 점만 말씀을 드리면 침 우리가 경혈 자극이 효과가 나는 이유는 경혈이라는 생리학적인 구조가 주변의 여러 가지 혈관들 그리고 마스트셀 그리고 이런 신경의 말초 파이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이런 인자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로 이어진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논문에서는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의 마이크로글라이알 셀과 아스트로사이트 셀의 이런 활성화를 억제시켜서 침의 진통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레인 부위에서는 익숙한 부위시죠 여러분 안테리어 싱귤레이트 콜텍스 부위랑 페리아크덕터 그레이 영역이랑 그리고 이런 RBM 영역 연수 부분에까지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러한 영역들이 진통 기전에 관련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인자들이 관련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제 이런 특히 침의 특이적인 효과 특히 비경혈과 비교한 침의 효과라든지 또는 경혈과 경혈끼리 어떻게 기전적으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뷰로 이때까지의 연구 현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실제로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직접 실험을 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두 건의 연구를 제가 취합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그림을 보시면 침 자극을 하면 이 침 자극이 결국은 신경계, 중주신경계를 통해서 이런 효과들을 일으킨다라는 연구는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침 자극한 이 국소부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국소부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이 국소부의 연구들을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커넥티브 티슈라든지 침 이후에 이런 신경학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아데노신이나 ATP의 이런 발현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TRPB1의 발현이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애노나 특히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마스트셀의 반응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침의 효과, 특히 진통효과랑 관련이 된다라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인자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인자들이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침의 치료 효과까지 이어지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침한 국소부위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이런 변화들이 침의 치료 효과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연구 질문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웠던 가설은 피부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자극이 피부 부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이것이 시스테믹한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특히 되뇌 조절을 통해서 침의 치료 효과를 야기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단계 단계를 다 검증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침한 국소부위 그리고 침 자극이 전달되는 이 되뇌의 중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되뇌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연결을 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침한 국소부위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쥐에다가 마우스에다가 침을 놓고 혈자리는 저희는 양릉천 혈자리를 썼고요 침을 놓은 다음에 자침한 피부 주변 조직을 추출을 해서 여기에서 변화하는 RNA 인자들을 스크리닝을 하고 그 중에서 프로테인 발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뭔가가 변했다라고 하면 그 변한 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인자 중에 가장 특이적으로 변한 인자를 차단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 인자를 차단을 했을 때 침의 진통 효과가 차단이 되면 그 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 방법론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이 약간 빠르죠? 시간이 약간 촉박한 감이 있어서 혹시 중간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시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100여 가지의 인자들이 변하고 증가하고 그리고 또 100여 가지의 인자들이 감소를 했는데 저희는 증가하는 인자들에 조금 더 관심을 두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패스웨이 분석을 해봤더니 맵카이네이즈 시글랄링 패스웨이가 특이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걸 이제 프로테인으로 프로테인이 조금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니까 프로테인 발현으로 재확인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관련된 프로테인들 중에서 이 얼크라는 프로테인의 발현이 굉장히 특이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직학적으로도 관찰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피부 조직 중에서 어디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피부 조직 중에서 파이브로블라스트와 케라티노사이트에서 얼크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증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스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피부에서 발현된 얼크를 차단을 해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차단을 했을 때 침의 진통 효과가 사라지면 침 때문에 발현이 증가한 얼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해보았더니 굉장히 놀랍고 재미있게도 그 얼크 차단을 했더니 침 치료의 진통 효과가 거의 차단이 되었어요 이 포르멀린 모델에서는 반 정도가 차단이 되었는데 이 저희가 그 침의 진통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30분 자침 후 30분에는 거의 거의 대부분 차단이 되었고요 이 CFA로 유도한 염증성 통증 모델에서는 마찬가지로 네 거의 대부분의 침의 진통 효과가 차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침 치료 이후에 피부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발현이 되지만 그 중에서 얼크라는 물질이 특징적으로 발현이 되고 이 얼크를 차단을 하면 침의 진통 효과도 없어지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국소의 어떤 그 발현되는 인자가 그냥 단순히 자극에 의해서 발현되는 물질이 아니라 이 침의 치료 효과를 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또 굉장히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박혜진 교수님과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한 결과 이 커넥티비티라는 연구 방법론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는 뇌의 부위 부위의 반응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을 연구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왜 저희가 차용을 하게 되었냐라고 하면 사실 침 자극에 의해서 뇌의 어떤 부위 어떤 부위에 신경이 변했다라는 연구들은 굉장히 산발적으로지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침 치료 같은 경우는 뇌의 딱 하나의 부위에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뇌 부위가 가장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 연결성 분석 방법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변화하는 많은 부위들 중에 어떤 뇌 부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부위들끼리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가장 최근에 억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이 마찬가지로 양면천 혈자리에 자침을 한 다음에 뇌를 이제 슬라이스를 해서 뇌에서 신경 반응성이 나타나는 부위를 이제 다 골라낸 거죠 그 이후에 그 각각의 부위들을 이제 기능적 연결성 방법을 분석을 해서 뇌 부위를 간에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 실험을 진행을 할 때도 저희가 이제 그 침 자침한 국소 부위의 얼크 차단제를 활용한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게 침 치료를 하면 뇌에서 뭔가가 변할 텐데 이 뇌의 반응도 이 국소의 얼크나 이런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물질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국소와 중추의 이런 연결된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일부 결과인데요 저희가 총 34개의 뇌 부위를 관찰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12개의 부위에서 유의한 변화가 관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위들을 저희가 쭉 이렇게 줄을 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안 한 거에 비해서 침 치료를 했을 때 늘어난 부위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침 치료에 비해서 얼크 인히비터를 처치를 했을 때 뇌에서 반응성이 차단된 부위를 마찬가지로 감소된 순서로 줄을 세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모두 다 상위에 랭크된 뇌의 부위가 ARC랑 LH라고 하는 모두 다 하이포살라모스의 시상 하부에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각 뇌 부위 간 연결성을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제 결과를 보시면 보시기 좀 어렵겠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색깔이 빨간색이 많은 것이 연결성이 높은 부위들이고요 이 중간 그림을 보시면 이 뇌 부위 간 연결한 선이 많을수록 연결성이 높아졌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컨트롤 그룹 침처치를 안 한 그룹에 비해서 침처치를 한 그룹에서 각 뇌 부위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 증가된 부위를 보면 이 콜텍스 영역이나 이런 뭐 이런 그 솔리테리 영역 부분 그리고 하이포살라무스 영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결성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부위 간 연결성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보면 이렇게 그 동그라미가 큰 영역들 있잖아요 이 영역들은 이제 그 다른 영역들 간의 밀접성이 높은 부위들이 되겠습니다 pH도 마찬가지로 이게 포스테리얼 하이포살라무스인데요 마찬가지로 하이포살라무스 영역이 굉장히 그 다른 영역이랑 그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선이 두껍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연결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솔리테리 영역이나 이 그 안테리얼 싱귤레이트 콜텍스 영역 이 ACC 영역이 이 연결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결과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침 그룹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그렇죠 각각의 뇌들이 얼마나 많이 연결이 되었냐 다른 뇌 부위랑 얼마나 많이 연결이 되었냐 그리고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었냐를 분석을 해보면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상위 랭크를 차지한 뇌 영역이 그 솔리테리 트랙 영역 그 다음에 그 싱귤레이트 콜텍스 영역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머리죠 그렇죠 네 통증의 주요 조절 기전에 있어서 그 스탠딩 패스의 하행 경로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침 진통 효과의 어떤 기전에 있어서는 자침 국소 부위에서 말초 신경계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 대뇌로 이어지는 이런 신경학적인 패스웨이를 따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자침 국소 부위에서 변화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 마스트셀이나 아데노신이나 얼크 같은 이런 인자들이 발현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인자들이 실제로 치료 효과와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특히 대뇌에 있어서는 그 대상 피질 영역 안테리얼 싱귤레이트 콜텍스 영역 그리고 시상 하부 영역 그렇죠 하이퍼 살라모스 영역 그리고 뉴클레오스 솔리트리 트랙 영역 이런 부분들이 침의 진통 효과를 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해야겠지만 저희가 이런 기전 같은 커넥티비티 연구 같은 경우는 정상 모델에서 받기 때문에 앞으로 질환 모델을 대상으로 조금 더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전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 침 기전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전임상 연구들이 결국은 이런 실제 임상에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근거에 기반한 기전들이 많이 마련이 되면 마찬가지로 한의학 그리고 침의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체계적인 근거들이 많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고 성향이 잘 맞으시면 이런 침의 연구 이런 기전 연구에도 꼭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기회가 되시면 또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발표드린 연구는 저 혼자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연구해 주신 많은 교수님들과 박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숨가쁘게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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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